안녕하세요. 제페토에서 지베르니처럼 정한 월드의 꿈인 바이올렛밭에 앉아 보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합성향에 대해 연대별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위트 바이올렛, 즉 제비꽃 향이 나는 이온온 차례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올린 싱글 플로럴 타입 소개 중 바이올렛의 이미 이온온에 대한 소개를 해버렸네요. 그 사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미지를 더 구한 것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헤헤 바이올렛 꽃향과 관련된 내용만 짜집습니다. 겸손과 미덕의 작은 꽃 바이올렛에 대해 소개합니다. 첫 목걸이를 한 빅토린 외랑이 바이올렛 꽃과 외알 안경을 들고 앵무새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껍질이 반쯤까지 네몬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인 주위의 물건들을 통해 오감을 환기시키고 있답니다. 시큼한 네몬은 미각을, 안경은 시각을, 목에 감은 리본은 촉각, 말하는 앵무새는 청각, 그리고 마치 향기를 맡으려는 듯 코로 가져가는 바이올렛은 후각을 말이죠. 후각을 일으키는 사물 중에서만에는 제비꽃을 선택했습니다. 스윗 바이올렛입니다. 송명은 바이올라 오도라타이고,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가 원산입니다. 꽃은 보라색 또는 흰색이고, 이쁜 무더기로 나오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입자루가 깁니다. 향기가 너무 달콤해서 이 향은 19세기의 유럽에서 인기였습니다. 꽃에서는 오리스와 같이 파우더리하고, 이슬에 젖은 달콤한 꽃향이 납니다. 잎에서는 푸른 잎을 손으로 비볐을 때 나는 향입니다. 오이향이 좀 나는 봄날의 강렬한 풀량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포세이돈의 딸 에우아드네가 아폴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쫓겨난 그녀는 급하게 아이를 낳고, 황무지에 버려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뱀 두 마리가 보살폈답니다. 다시 돌아온 에우아드네는 제비꽃 사이에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제비꽃의 아이라는 뜻의 이아모스라는 이름을 주었답니다. 그리스어로 이온이 제비꽃입니다. 향기가 나는 제비꽃의 잎과 꽃에서 향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꽃에서 융재 추출법으로 콘크리트를 얻습니다. 수율은 0.1%이고, 이를 다시 알코올 추출해서 앱솔루트를 얻습니다. 잎에서도 융재 추출로 0.1% 콘크리트를 얻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플로랄 노트나 시풀의 노트의 향수에 이용하면 미묘한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제비꽃의 특징적인 달콤한 향은 주로 알파 이온온, 베타 이온온, 그리고 베타 디아이드로 이온온과 같은 이온온에 기인합니다. 이름이 그리스 신화의 이아모스에서 나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온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온온은 테르페노이드 중 하나이고, 고리 내 이중 결합의 위치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의 이성체가 존재합니다. 각 이성체들의 냄새는 좀 다르답니다. 천연에서는 카로티노이드의 산화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온온의 생합성식을 가져왔어요. 1893년 독일의 화학자, 키에마니 시트랄과 아세톤으로부터 바이올렛 향이 나는 이온온을 합성했습니다. 염기 촉매에 의해 아세톤 1이 카르보 음이온 3이 되어 시트랄사의 친핵성 치환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도 축합 반응을 통해 수도이온온 칠이 합성됩니다. 산총매하에서 칠의 이중 결합이 풀려 탄소양이온이 되고, 윙클로우즈 반응을 통해 알파와 베타이온온이 합성됩니다. 알파, 베타이온온이 천연 바이올렛 꽃 성분입니다. 천연의 향기가 인공으로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물질입니다. 이 합성 연구에는 페리디난드 티만 외에도 폴 크루거와 독일 화학자 프레드리이 비렐름 젠너도 참여하여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파 이소메티리온온을 볼까요? 메틸이온온의 아이소메틸 알파 이소메티리온온은 바이올렛 꽃향기뿐 아니라 오리스나 우디향이 납니다. 이렇게 합성이온온의 발전은 바이올렛 꽃의 앱솔루트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연 바이올렛 꽃에서부터 에센스 오일을 얻지는 않고 있을 정도랍니다. 이런 바이올렛 향은 지보단의 이소랄 데이니나 피르메니쉬의 이랄리아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합성이온논이 들어간 향수를 보겠습니다. 1894년에 로저앵갈레에서 출시한 베라비올레타라는 향수는 플로럴계 향수인데 합성이온논이 처음으로 들어간 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티의 창업자인 프랑스와 코티의 첫 번째 향수이자 그를 백만장자로 만들게 했던 향수인 나 로즈 자코미노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자 이를 백화점 바닥에 쏟아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전설의 향수이죠. 장미향의 중심향을 돋보이게 하고자 프랑스와 코티가 여기에도 제비꽃 향을 넣는데 합성이온온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알파 이소메트리온온을 볼까요? 샤넬 넘버 파이브의 성분표입니다. 알파 이소메트리온온이 들어있는 게 보이죠? 기라로시의 피지입니다. 이 향수에도 들어있네요. 이온온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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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